해운대구의회가 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수 해운대구의원은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기본권 실현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학준비금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가 지난해까지 학생 위생과 안전의 예산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보편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운대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많지만 부산시 16개 국원 중 교복비 지원은 꼴찌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늦었지만 구에서 현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